장주식 치매예방 전도사입니다. 치매예방에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. 노래 중에 손마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.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. 이 노래는 4분의 2 박자, 트로트루, 또 키는 F키, 작사는 이경재, 작곡은 박춘석, 노래는 이미자씨가 노래한 유명한 곡이죠. 그러면 전주를 하고 그 다음에 1절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시작은 처음에 솔로 시작이 됩니다. 솔솔솔솔솔 라솔 미래도 미래 기념 그래서 솔로 그리고 솔로 셀 aika 솔로 솔로 솔 도레미 센 네 솔 도레미 솔 미래 도레둘 센 네 콩 솔 라 시 미미미래 도라 솔 네도라 솔 라 솔 미 솔 라 도레도 미래 도 센 네 레 도미래 도라 솔 솔 미 미미래 솔 미래 도레미 도레미 도라 솔 둘 셋 네 라 도돋 도레도 도레미 솔 라 라 솔 도레미 솔 솔 도라 솔 미 레미 도레미 도라 솔 미 솔 라 솔 미래 솔 미래 도레도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서 예 선발 선생님의 전주하고 1절 노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